신정국가의 신정국가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됐고 그 위기강으로 해서 구원한 구구공신인데 사우랑의 시기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아둘랑굴에 그 가족과 함께 환란당한 자, 빚진자, 온통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400명가량 됐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우는 머리였다 저는 그전에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요즘에 자꾸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국가와 교회와 관계가 아주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해서 이겨요 이게 교회이지 않는가 사우라는 권세는 국가고 권력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 400명, 나 600명까지 됐는데 이분들이 다윗의 리더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새로운 왕국의 주추들이 되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다 연단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도 사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사랑하고 성기는 가문으로서 리더십이 길러졌고 그리고 다윗이 그 연단 훈련 가문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30세가 되니까 왕위로 세우시고 이런 역사로 저는 해석이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의 영광으로 창조됐는데 인간이 범죄로 타락해서 에덴이 쫓겨나가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기를 너는 종신도 흙을 먹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에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발꿈치에 상할 것이라 이미 그때 하나님에서 십자가 이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받게 죽을 것이 이미 개시되었고 성경의 맥은 십자가를 처음부터 개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왜 한국교가 이렇게 지금 변제됐을까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변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너 홍수를 하나님께 할 수 밖에 없는 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딸들을 보고 육체가 돼서 나의 신이 저와 함께 있지 않겠다 성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 본제들이고 피우는 제사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이 이 불 성의의 불 피 제사는 보혈 그 다음에 성의의 불 신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 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사무엘 시대는 신정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이 아버지 따르지 않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왕을 세워줘서 하나님은 쉬워있지만 왕을 세워준 것이 사우랑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이세를 세우게 됐는데 사우랑도 처음에는 참 겸손한 왕이었는데 기름문 받고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다이세를 시기 질투해서 미워다 보니까 악신이 들었고 오늘 꼭 사우랑이 국가 권력이라고 할 게 아니고 오늘 사우랑 같든 신앙 같든 종교인 하나님 만난 신앙인 오늘 교계에서도 사우랑 같은 종교인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죠 그러나 마귀 역사받아서 마귀 종로는 사우랑 같은 이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을 살겠다고 핍박과 견디면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게 시시시 모여가지고 아들랑 굴에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 싸움이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의 손안을 이루시는데 엘리아 시대에 불이 떨어진 것은 그 당시 바라세라를 생기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심이 보였는데 오늘 또 과연 국가와 싸움이 어떤 싸움을 쌓아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저희 자리에 엘리아 같은 사람이 없어서 엘리아 같은 사람만 있으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70년 바벨을 포로로 하나님께서 끌려가는데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사람 단일 사도라 검사의 아벤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앞에 왕이 무릎 꿇고 왕이 무슨 꿈을 꾼 거 알아맞히고 큰 신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됐다 하니까 왕도 놀리고 다리부왕 때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그게 무슨 얘긴가 사자교부터 아벤누 같은 정말 일사고 신앙으로 불 속에 들어가도 살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자 단일이 있었고 사도라 검사의 아벤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국가와 싸워서 어떻게 싸웠는가 기도로 싸웠고 저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도라 들어가달라고 기도했어요 야 내 하나님의 사나입니다 지금부터 매스금 없는 시대에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이 성경에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써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에 설 것이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것에 다스릴 것이오 여호와의 손에 야곱에 하나님을 이르자 하나님의 마지막 오늘 교회에 갈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그가 도를 가르쳐 주시오 길을 향하리라 율법에서 시원해서 나오고 말씀이 이루어서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보금의 말씀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의 얘기지만 십자가의 삶도 없고 십자가의 형도 없고 십자가의 지염도 없고 십자가의 능력도 없고 관념이 이론을 시작하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이 피해 능력도 없고 십자가가 살지도 않고 날마다 죽는 것도 없고 사망은 내가 역사할 때 생명은 내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아울에 내가 그리스도 본반에 가서 나를 본받으라는데 흉내 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보다도 한국 교회가 변질됐고 타락했다고 이것만 회복되면 본질을 회복되면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피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십자가가 있었을 때 번제 들었을 때 엘라스 하늘에 불이 떨어진가 성령에 불이 와야 되는데 말만 불려야겠지 신학교에서 불은 뜨겁다 불은 빛을 낸다 불은 어쩐다 성령에서 얘기하지만 자기 본인은 불도 못 만났고 불도 없어요 흉내 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에 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뜨겁지 않아요 주님 만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 피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다른 것도 구형이 있다 그런 사람은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피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제 용서에 확신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고 절대 다른 신을 쩍지도 없고 피를 만난 사람은 피해 제 용서에 확신과 기쁨과 감당했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 평강에 성령에 풀려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가 잘못됐어요 이걸 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모임 자체가 잘못과 잘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냐 중요한 싸움이에요 종교다운 지옥가요 오지성 목사님이 전과 지옥을 보는데 지옥에 가니까 종교다운 목사들이 주많은 목사에 지옥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질리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약서 이룰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온가 그 열방사의 판결하려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수 만들고 칼은 죽여요 칼을 녹여가 있고 보수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사람 죽이는 창칼이 아니고 농기구로 만들어서 평화를 한다는 나라를 만드는데 무엇인가 여호와의 도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강단생의 말씀을 받으면 십자가 피해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되면 그 악한 마음 남을 죽으신 분 칼 창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 앞에서 제 용서받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통해하고 용서받고 나를 위해서 피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다면 그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져서 남을 미워하는 칼 창이 녹여져서 보수 낫으로 바꿔진 거룩한 사람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바꿔지는데 문제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인용한다는 말씀인 거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말씀 만났어? 십자가 피해 사랑을 경험해 봤어? 울어봤어? 용서를 경험해 봤어? 응응 울어봤어? 누가 나를 판단해? 우리가 무슨 정권 대통령 판단하고 정리해도 될까? 절대 마악이 뭔지 깁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울고 애통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초를 때린 거지 바벨론도 하나님이 시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라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걸어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랑 믿음의 사랑 바꿔주면 하나님이 맘듯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사로안과 싸울 때 보니까 도망만 가고 피해다니면서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도 그는 그냥 그냥 여호와의 기름 문제 어찌 내가 대지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름 문제하고 싸우지 않고 도망만 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로안을 해결하고 다윗이 30세가 되니까 예수님 30세에 있거든요 그리스의 모형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오늘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부터 참 말씀을 말씀답게 정한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영감 있는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이 뭔가 그 감동에서 내가 줄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자가 있을 거예요 말씀 있으니 성령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오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십자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말씀의 능력에서 불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태어난 건데 어명 자 옛날에 과거 급제하면 어명 왕의 명력에서 정말 그 능력에서 어명이요 무릎 닫고 있습니다 왕이 뭐 말한가 그래서 장원 급제해가지고 어명 받고 암형어사가 되면 대단한 줄세잖아요 근데 어명이 뭔가 어명이 뭔가 하고 무릎 꿇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장원 급제했고 내 과학 이런 사람이고 자기 자랑하고 있네 오늘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명을 얘기하지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사상 자기 신학적인 얘기 뭐 필요했다고 다 죽어버렸어요 썩은 물을 주니까 생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했어요 홍수가 나오면 먹을 물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물이 없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없어요 갈급해요 말씀이 없어요 기갈이 된 마지막 시대부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본질 회복은 회개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 피합해서 변화되고 거룩하나 맺살악을 바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가 나세단에 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기름 부으시고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포로는 자유거든요 신신학자들은 이건 모릅니다 포로는 마귀의 포로거든요 애굽에서 바로왕 사탄의 권세에서 끈져내야 되거든요 포로 사탄의 권세 마귀 귀신도 쫓아야 되는데 포로에서 어디서 포로인지도 몰라 신학적으로 휴먼인지 인간적인 얘기해가지고 마귀가 마귀가 작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눈머리에 다시 포기해야죠 안양에서 눈에 발 포기해야 되겠죠 눌린 자를 잡기하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쳐야 되겠죠 보호금이 뭔지도 모르고 보호금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하냐고 있기 때문에 황깨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원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시험 문제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글쓰시오 살아기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랬대 방윤하시므로 복이 뜨다 일라기엔 항의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반석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이 세상 교회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있어요 교회만이 여기 숫자가 피를 져라고 보호금을 져라고 성찰식하고 어디 성찰식 청와대에서 서울대에서 청사식합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피를 먹고 마시라면 너희 세계에 성명이 없다 생명을 주는 성찰식이 해가지고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써가지고 마귀에 갑자기 되니 주님의 통탄을 이래요 주님마다 시장을 받고 있는 것이 양옥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류의 질의 생명 나로만큼 아버지 권세가 없다 분명히 명확히 확실하게 예수님이 길은 애국에서 건조되고 바로 진리는 광야를 거쳐서 그래 세 번째 생명 단계 영생 단계 사랑 단계 가난단과 가는 건데 이게 신앙생활 3단계가 있어요 기류의 단계 진리는 광야 생활에서 정말 내가 말씀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바꿔주어야 하는데 정말 진리가 낼 자유길이라 광야를 거쳐서 진리안 들어간가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저는 본질을 해보고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볼 것인가 저는 팔복을 보고 하나의 문의를 깨달았어요 팔복이 팔복이지 뭐 팔복이 8단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나는 10년이 가능한 복이 있나니 10년이 가능한 예수의 영재보죠 빛이 들어오면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 많이 해보세요 온유의 겸술 3단계 그 다음에 목마른 단계 목마른 단계 가요 목마른 단계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했더라고요 다섯 번째 극의력이고 남을 극의력이면 여섯 번째 청결해서 하나님 보게 되고 일곱 번째 단계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실제 화평을 해서 싸우고 만들어낸 사람은 예수님이 시작할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8단계 가니까 우리 빗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므라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상이 크다 너희가 빗박받으니라 4단계는 목마름인데 8단계 가야 빗박인데 오늘 빗박을 받고 주민에서 살겠다는 사람보다도 영혼이 잘되고 범세가 강결하다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으로 다 갖고 편집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잘되면 시자가 피를 사라고 주민에서 죽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범세 잘 따라와야 되는데 범세 잘 되고 싶네 목적은 돈이야 명의 권세야 그럼 영혼이 잘되었었구만 영혼이 잘되면 기도해서 성축받았었구만 아 그러구나 그래서 범세 잘 되는 이 땅에 잘되고 싶어서 영혼 잘되라고 하라면 사바사바하고 금식으로 철학하고 뭐 하려고 주변에서 죽지는 않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있어 큰 교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두가 됐잖아 막이 못 이겨 사우랑의 신앙에 불과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싸움 어떤 싸움은 건가 그래서 정말 빗박을 받아야 되는데 숨겨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방향 이겨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건져내고 우리가 새롭게 이 한국을 새롭게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스 6장의 교회를 마지막에 6장이 뭐라 그런가 너의 심혈과 이겨야 하는 것이 아주 정사와 권세와 어둠 문화성의 약한 영과 싸움인데 정사 정치 권세 교권지자 그래서 어두운 것들 악한 영과 시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전인갑주 입고 질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성례의 검 말마 성례하여서 기도해서 이 사장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에베스 6장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유에 세워졌다 오늘 사도와 선지자 구약에 구약과 신약의 기초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근데 뭐라는가 4장 11절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 보금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지금 사도급이 있어요 두 번째 선지자 예언하고 그 다음에 보금자나 네 번째 목사 교사 나와요 근데 목사도 목사 나름이거든요 사도급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선교사도 진짜 사도급이 있고요 농어촌 목사도 사도급이 있는데 지금 대형김만 해버리면 아파트 단지에서 웃기고 어떻게 잘해버려서 모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노회장 총회장 돼서 그들이 한국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소강성 목사를 그 전에 안 사람입니다 우리 3년 전에 오기도 다 심히 만나기도 왜 저분을 저렇게 보여주지 왜 저분을 저렇게 보여주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고 있네 제가 W사울 때도 김상훈 목사 잘못된 거 두 번 보여줬어요 제가 후회를 해요 천주교가 앤압됐다고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왜 그때 내가 그분 만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런 말 못했을까 두 번 똑같은 거 보여줬는데 조형 목사 보여줬는데 왜 내가 못했을까 나는 너 같은 데 만나지도 않을 것 같고 너무 큰 거였는데 지금 그대로 됐어요 결론 한국의 연기가 흐려졌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성례 임재가 없어요 음성 듣지 못해요 성례 불첨 다음에 성례 인도 받아야 되는데 말씀도 살지 못하고 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나설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가슴에 너무 뜨거워서 언제 2013년도 5월 어느 날 밤새 철하였어요 하나님 이거야 아닙니다 어떻게 불구하고 있다고 이랬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의 개척에서 철하라 했지 성장을 철하라 했지 떠부셔서 철한 그래서 어쨌다고 그런데 그거 하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기도회를 만들고 그래서 부산 반대집회에서 저 같은 거 설교하게 만들고 제가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고 세 번째 쓰러져서 10일 동안 병원을 입으러 예수님 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제 책에 나와요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나는 부족하지만 지리율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면 반드시 새롭게 한국계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권과 싸운다고요 싸워봐야 안 됩니다 계엄령 선포에서 그들이 그냥 총 쏴버려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 죽으면 이상하게 많이 죽더만 누가 죽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기 때문에 통의하고 2년 전에 세 번 금지되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한국계가 이기면 이 나라 살려주고 북한 통의도 주사하겠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때 많은 천명이사 올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고 나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합여 하나 되면 하나만 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방향이 뭘까 연기가 흐려졌고 잘못 가고 있어요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불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나는 우리 이종선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1년 전에 여기 세미나 왔어요 나 이종선 목사 제자예요 몇 개인지 모르겠네 내가 여기서 딱 세미나 한 주간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목회 40년 된 사람이 저도 다시 배우고 싶어서 불받고 싶어서 이종선 목사 그러더라고 여기 이 세미나 하면 한 100명 200명 사역자들이 세미나를 해요 사역자 와서 그 4주가 다 다르다 그러면 150명이라도 내 입은 600명 600명의 사역자가 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자분이 안 쏘고 한 30명 안 쏘더라고 무릎 꿇고 다 안 쏘고 다 받았어요 이종선 목사님이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여기 와서 세미나 받고 무릎 꿇고 여자 전수사들 다 안 쏘고 내가 받죠 배워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이 오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 배워야 돼요 성의 불받아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목에 힘주면 안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 돼가지고 마지막 물론 성의 불 은사 십자가 없이 가니까 또 변질되더라고 십자가에 못 받게 죽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살고 그래서 십자가 물고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된다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들 내가 눈물로 사랑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교육자들 보고서 와요 그러면 누구 다 보고 와 제가 딱 봅니다 저도 타락해가지고 의사가 간단해요 온갖 한번 가봐야 돼 근데요 할머니들 아픈 거 관심 없어요 내가 변질되었구나 아니 내가 그 한 사람 놓고 기도해서 그 가정문제 해결해야지 그리고 울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어떻게 내 석유 듣고 좀 숨하면 몰려와가지고 나도 큰 게 한번 하고 싶어 그 썩어빠진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나 애통해요 주님 내가 정말로 성도 하나 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것이 본질의 복인데 그것이 얘기인데 그것이 거룩함인데 나는 가짜야 정말 진짜 되려고 이랬어요 가짜 내 가짜인 줄 알아요 내 가짜 내 가짜인 줄 모르더라고요 사우랑 같은 짓을 해요 우리 모임은 회계입니다 난 정권과 싸우고 왔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칼라가 있어요 우리 이동 회장 나 존경한 거지 아니 세상에 목사보다 더 열정으로 목숨 걸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얼마나 강하게 비평한데 내가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사 부끄럽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정말 나 우리 개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 여기 많은 분들 오늘 우리가 그러나 각각 칼라가 있고 특색 있고 능력이 왔어요 우리가 성려 안에서 너희가 지도자치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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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제 자매로서 섬기고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산다면 연합된다면 반대의 우리를 통해서 한국계에 새로 되어지고 민족이 살고 한국계에 살고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